제발요 완전 듣고 싶어요 근데 이게 정말 팬들이 항상 팬사인회 오시면 부탁을 해요 오빠 뭐 사투리로 저한테 어떤 한마디 해주시면 안되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투리를 제가 잘 못써요 맞아요 제가 전에 시트콤을 찍었을 때도 사투리를 써야 하는 역할이었는데 못해서 굉장히 촬영장에서 많이 폰이 났고 약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막 사투리 못쓰나 잘 못쓴다 잘쓰네 진짜 못쓰는거 지금 잘쓰는거 완벽하다 밥 못먹는데 전혀 김치찌개 먹었다 뻥치지마 니 못먹노 얘는 아까 팬들이 뭐 줘갖고 그거 먹었다 맞다 저거 먹었다 이거 맛있었다 이거 뭐 떡갈비랑 뭐 뭐가 제일 맛있었노 잘한다 얘는 그 뭐지 서구 그 뭐 새우 아 새우 맛있었다 새우 맛있었다 맞지 맞지 잘하네 잘하는기가 고맙다 새끼야 알겠지 알겠지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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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